본인이 직접 샤코를 쓰신 거에요. 지금 큐, 샤코 큐수킥 쓴 겁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제 옆에 있어요 지금. 내 뒤를 봐봐. 어? 쿨타임 된 거 같은데요?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굿 쓴 거 아니야? 가짜 진짜야. 진짜구나. 쿨타임이 되고 보니까 진짜네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제 예언쟁약을 안 받고 와가지고 못 봤는데 진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본인이 직접 샤코가 혼혈일체가 돼서 모라일체라고 하죠? 모라일체가 돼서 오늘 가만히 좀 있어. 오늘 모라일체가 돼서 정신없잖아. 원래 샤코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직접 빗돌과 샤코가 혼혈일체가 돼서 다음 장난감은 너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샤코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샤코의 성능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샤코가 되셨어요. 샤코와 어떤 그 커넥팅을 해서 직접 샤코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누구보다 이 샤코에 대한 챔프를 여러분께 좀 더 이해시킬 수가 있고 샤코가 얼마나 좋은 챔프인가를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샤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빨리 틀어. 그 영상이 바로 빗돌 본인 하강석 호수가 직접 플레이한 영상이다가 자기가 직접 한 거예요. 플레이한 거 자기가 직접 뛴 거예요. 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코리안 슈크릿 웨폰 샤코 숨을 곳은 없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쿵포 비밀병기 샤코 보이지만 닿지 않고 닿아도 잡을 수 없는 기다려 당황하지 마라 이건 샤코의 함정이다 제갈공명을 빰치는 샤코의 치밀함 마술이 하나 보여줄래 샤코의 마술같은 가격 395RP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Why so serious 방금 그 샤코가 여러분들 2분입니다 그게 플레이 영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실사 영상입니다 2분이셨어요 거리공원에서 찍었어요 2분이셨습니다 거리공원에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실사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2분이 가서 들어간 거예요 거리공원에서 지나가서 장기도시 할아버지를 상대로 내 할아버지한테 내 뒤를 봐봐 찍으셨어요 제가 건강상에 불쩍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